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어와 함께하는 메가서디 미누쌤입니다. 자 우리 5월이 왔습니다. 중간고사 좀 마무리하시고 또 이제 좀 휴식의 시간을 보내면서 5월 뭐 어린이날 연휴까지 물론 좀 좀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너무 좋지만은 않았던 약간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여러분들 뭐 임시공휴이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좀 힐링 그리고 좀 여러분들 마음의 재충전 이런 것들까지 다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5월을 이제 맞이를 하죠.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 6월 7월까지 이어지는 1학기가 벌써 3개월 정도밖에 7월도 한 절반 정도라고 치면은 한 두 달 반 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5월달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그쵸? 이 중간고사 끝나고 난 이 5월달을 여러분들과 어떻게 보내면 좋으냐. 어떻게 보내야 알차냐. 이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영어 단어 두 개를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떤 단어냐면 continuity라는 단어랑 그 다음 sustenance 이렇게 두 가지의 단어가 여러분 나와져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명사형입니다. 각각 지금 이제 ty의 명사형, ity의 명사형과 anse의 명사형 여러분 이걸 가지고 동사들을 지금 이제 만들어 동사들을 명사로 만들어 낸 거죠. 지금 이제 뭐 발음에서 여러분 느꼈겠지만 continue라는 단어에서 on continuity. 그 다음에 이 sustenance 이 표현은 단어가 좀 많이 변한 겁니다. 스펠링이 좀 철저가 많이 변한 건데 sustain이라는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명사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continue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지속하다라고 외우시고 계속하다라고 외우시고 그 다음 sustain도 지속하다 지속하다라고 외우시니까 이 각각의 명사형에서 공통적으로 파생되어지는 표현은 아무래도 지속 또는 계속이겠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중간에 여기다가 vs를 붙여놨잖아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수능, 그러니까 우리의 고교 과정에서 배워질 때,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뭐 나중에 고3학이 돼서 여러분들이 여러 수능 관련된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풀거나 했었을 때 이 단어 두 개의 뉘앙스가 얘들아 정말 다르거든. 단어 두 개의 뉘앙스가 정말 달라요. 이 continue라는 것은 좀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쭉 해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속, 연속 뭐 이렇게 여러분 번역을 하시면 올바르게 쓰이지만 사실 이 sustain이라는 단어 지속하다라고만 외워두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의 배경 지식을 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sustenance 또는 이 sustain에서 파생되어지는 표현들이 진짜 많은데 뭐 sustain, 그 다음에 형용사용은 sustainable, 그렇죠? 이런 표현과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환경 관련된 지분이 정말 많이 나와지는 sustainability 이 표현까지 공부를 하실 때에서 막힘이 생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sustain, sustainable, sustainability 여러분 본 적 있는 단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sustain에 지속하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뭘 생각하시면 좋냐며 어, 모든 100% 지분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continue라는 표현과 sustain이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 이건 약간 여러분들 뭐 도덕 시간? 중학교 때? 뭐 약간 이럴 때 들어봤었을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니? 약간 이제 환경을 보존을 하는 거, 그리고 인간도 같이 번영을 누리는 거. 그래서 즉, 인간과 우리 지구의 환경이 다 같이 미래로, 좋은 미래로 나아가는 그러한 지속이라는 표현을 써면서 그러한 걸 추구하는 발전을 이야기할 때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그때 이제 영어에서 나와지는 게 sustainable development 그래서 요즘엔 약자로 SD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sustain, sustainable, 그 다음 sustainability 여러분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어떤 모의고사 지문에서 만나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는 쭉 이어진다. 이 느낌으로만 가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이 sustainable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환경적인, 그렇죠?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약간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다는 거지. 반면에 여러분이 continue에서 파생된 이 continuity라는 표현은 진짜 말 그대로 쭉 이어오는 연속입니다. 연속과 어떻게 보면 그냥 계속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5월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뭘까요? 바로 이 두 가지 중에 물론 sustenance도 필요로 할 수 있겠습니다. 뭐 sustainability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5월에 어디 친구들이랑 놀러가면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죠. 뭐 일회용품들을 좀 덜 쓴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들 쓰레기 같은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좀 구분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우리한테 5월에 지금 필요한 건 일단 continuity입니다. 자, 뭐에 대한 continuity냐면 4월에, 4월에 뭐 이제 여러분들마다 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뭐 1주가 됐든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1주가 됐든 2주가 됐든 3주, 4주 한 달 전체가 됐든 그 중간고사라는 좀 긴장되는 여러분들 시험을 위해서 좀 힘차게 달려왔던 그 공부 결국 공부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 공부를 여러분들이 지속하는 과정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5월이 작년에도 이맘때쯤 이런 비슷한 캐스트를 찍었던 것 같은데 어 행사들이 좀 많아요. 행사들이 좀 많죠. 중간고사도 끝났기 때문에 학교에서 행사들이 좀 많이 있고 물론 학교에서 행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3월에 미리 다 한 학교들도 있고 뭐 2학기로 미뤄지고 약간 이런 것들도 있지만 5월달이 약간 좀 이제 마음의 긴장을 놓게 되는 약간 좀 제일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가족끼리 행사들도 좀 많이 있을 테고 그렇죠? 뭐 이미 다 지금 이제 선생님 캐스터 촬영하는 게 5월 7일이니까 뭐 이제 이 전 연휴 때 다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좀 분위기가 좀 풀어지는 때지 않나 그리고 이제 날씨적으로 봤을 때도 좀 이제 여러분들 시험 부담감 없이 제일 좀 이렇게 놓고 어딘가 뭔가 활동적인 걸 할 수 있는 약간 이런 것들을 제일 적합한 게 5월이긴 하죠. 그러나 이제 조금 공부에 대한 여러분 지속성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고등학교 이제 2학년 친구들은 알겠지만 1학년 친구들은 중학교 때 보면 이제 한 달 바짝 해가지고 여러분은 시험 대비하고 한 달이 뭐야? 한 2주 만에 바짝 해가지고 공부하고 약간 이렇게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고등학교 여러분 중간고사 보면서 느꼈을 게 아마 분량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걸 어 여러분들 느꼈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비해서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졌겠죠. 뭐 영어뿐만 아닙니다.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과목들까지 다 모여서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아빠. 옛날에는 시험 대비 중학교 중학교 때 하면은 아 불안한 과목 한두 과목 이 정도 느낌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파이가 너무 커져 있으니까 이게 그 중학교 때 하던 습관처럼 여러 공부 패턴을 짜 내려가면은 그냥 그냥 그 시험이라는 모든 스케줄을 압도를 당하게 돼요. 압도를 당하게 돼요. 그냥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하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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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안되어 있는 다 구멍 나 있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만나보게 되는데 이 지속 지속 가능성 아닙니다. 서스테너빌리티 아니고 그냥 컨티뉴티 연속 지속 계속 공부해서 이게 없어지면 여러분들이 6월을 맞이해서 처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보시죠. 물론 이제 서울 지역 친구들은 6월 모의고사를 안 봅니다만 좀 이제 다른 지역 친구들은 이제 6월에 또 모의고사가 있잖아. 그 모의고사에서 한 번 깨질 겁니다. 모의고사에 여러분들 그 난이도 역시 컨티뉴티가 있어요. 3월에 여러분들 보셨던 것보다 6월에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 9월 물론 이렇게 정말 그 뭐 수학처럼 예쁜 이렇게 정비례하는 그래프가 나오진 않겠지만 조금조금씩 여러분 지문의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지문의 난이도라는 건 뭐 단어가 복잡하게 나와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영어 지문에서의 여러분들 제일 큰 여러분들 체감 난이도 차이는 지문의 길이와 그 다음에 해석을 했을 때 이 지문의 주제가 내 눈에 내 귀는 아니죠. 내 눈에 그리고 내가 읽는 순간에 바로바로 들어오느냐 마느냐 약간 이런 차인들인데 그런 것들이 점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5월달까지 조금 이제 중간고사 대비하면서 텐션을 조금 올렸다가 다시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격차가 얘들아 이만했던 게 이렇게 늘어나고 그 다음엔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오히려 텐션을 떨어뜨립니까. 차이는 더 커지겠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공부에서는 지속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알 거야. 공부를 쭉 해온 친구들과 규칙적으로 쭉 해온 친구들과 이때다 이때는 진짜 해야겠다 해가지고 날짜 잡아서만 하는 친구들 집중력 차이가 커져요. 집중력 차이가 커집니다. 기말고사 대비해야지 6월달부터 해가지고 마음 잡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5월에 공부 하나도 안 했던 친구들은 6월에 처음 마음 잡고 시작하려고 할 때 안 잡힐 겁니다. 공부를 한다고 안 자는데 계속 딴 생각만 하거나 졸리거나 그치? 6월이면 날씨도 더워졌겠죠. 그러니까 잠이 더울 거란 말이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5월에는 그쵸? 환경 생각하는 sustainability, sustainable 약간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것도 좋지만 여러분의 공부에서는 약간 continuity, 지속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쭉 여러분들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5월에 그냥 한 달에 푹 휴식 휴식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중간고서 끝나고 이틀, 삼일 정도 쉬었으면 됐거든요. 더 이상의 쉬고자 하면 사실 욕심이고 여러분들의 미안하지만 조금 좀 꼰대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직무 6입니다. 아시겠죠? 해야 할 걸 안 하고 그냥 일단 다 버려두는 거야. 어떻게든 되겠지. 안 됩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조금은 조금은 해오셔야 그 흐름들이 이어지고 6월달 모의고사부터 그리고 6월에 보는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시험 대비들 그렇게 해서 6월 말 7월 초에 나와져 있는 중간고사 아, 기말고사 그때까지 좀 흐름이 이어지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서스테이너빌러티라는 표현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쓸모없다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 배경지식 넣어드렸어요. 혹시나 모의고사나 여러분 시험 대비한 데에서 나와진 단어들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 이건 그냥 단순한 계속의 느낌이 아니라 약간 환경적이나 인간적으로 인간들이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에 대한 지속이구나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반면에 컨티뉴티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연속 그냥 쭉쭉쭉 이어가는 것 이것도 배경지식 넣어주시면 공부하시는데 더 소음이 되겠죠. 자, 선생님도 조금 어색합니다. 단어 가지고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하고 키워드를 잡아서 해보는 건 캐스트가 조금 좀 낯설어요. 낯설었고 지금도 지금 아, 이게 맞나라는 약간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5월달에 필요한 자세가 이걸로 통해서 좀 각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캐스트를 촬영을 해봤습니다. 자, 저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강의들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열심히 좀 또 계속 촬영도 하고 있으니까요. 강의에서 또 많은 강의들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민우쌤이었습니다.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강의에서 뵙겠습니다.